바꾼다는 게 쉽지 않잖아. 너무 생각했지만 확실히 이렇게 빠지니까 적당하게 쳐도 걸리라 이거 확실히. 보안, 보안, 보안. 떡이다, 떡, 떡. 아 우측 갔네? 아니 근데 이거는 우측을 갔다기보다는 열려 맞은 게 좀 큰, 솔직히. 스피는 없어, 없는 거야, 이 정도면. 30일이면 없는 거지. 없는 생각보다. 뭔가 잊은데. 딱 뺏었어? 딱 뺏었어? 응. 못 쳤어, 못 쳤어. 돌려줘봐, 돌려줘봐. 돌려줘봐. 돌려줘? 피야? 응. 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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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많이 나아, 우리. 맞았나? 이거 피서 돌리는 거 있잖아. 마우스, 마우스 맞았나? 아, 고장난데. 수고하십시오. 연습수는 하신 것과 같이 치시려리 좋습니다. 고장난데. 네. 응. 두 번 더 먹고는다. 응. 깠어. 응. 응. 깠다, 잘 깠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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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손가락 아파. 장갑 탓 좀 해야 되니까. 안 타보시고. 그립 탓 해야 돼. 오케이. 하나 하나. 진짜. 레이. 레디. 16이니까 18 봐, 18. 113미터입니다. 아, 안 타봤어. 나이스요. 진짜. 아, 들어오자마자 이런 거 보니까 힘 빠지네. 나이스요. 이지라는 게 센데. 아, 오늘 갠데. 아냐, 왠지 알아? 상세히 하십시오. 아, 높이 안 뜨고 백스핀이 수지백이었어. 그냥 굴러간 거야. 레디. 레디. 백스핀이 잘 나왔으면 멈췄을게요, 왠저핀. 미야 찐방이면 어차피 오르막 방향이잖아. 레디. 백스핀 한 4천만 됐어도 아마 잘 못 쳤어. 아, 어깨 소리나. 되는 거 아니야? 네, 드셨어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아니, 진짜. 되는 거 아니야? 너 내일 아침에 연습하지 마, 그러니까. 아니, 근데 5개월치. 큰일 나. 차라리 필드에, 필드 좀 절감할지 그냥. 그래도 몸 다치는 거보다 훨씬 낫지. 다친 게 좋을 수도 있다. 어딜 포도 넣고. 레디. 힘 빼고 치라고? 나, 내 허리 다쳐버렸어? 나쁘잖아. 아니, 근데 그 후로 존나 고생했잖아. 그 허리 다치고. 입도 어디 두통 안. 그래. 그게 문제지, 솔직히. 제가 누구 stealing vorbereiges! 한 푸들 knapp. 이 허리 다치고. 될 Hop는 정확히 어떻게 다른 방 sociedade 하시 rolled. 근데 물에서 너 답답 안 나왔어. 푸들 cab. 그렇지. 물이 아까 고구 새만 나던데. 물이 안 나오는데? 탄탄토 pouca 마세요. Informationen过 band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어 포인트 으 아 아 아 너무 아까워 1컵 중앙에서 이 집으로 한컵 반을 줄어들어 슬슬 쳐 오늘은 아 근데 늙으니까 진짜 한컵 피어로 하는 건 잘 알고 그래 내가 그냥 푹 자는 게 낫다니까 오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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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반에는 오염파 했는데 아 전반부터 이어서 오염파구나 근데 개그맨 키자면 개구리 부모친구 홍인규? 정명훈 홍인규 홍인규꺼 재밌긴 하더라고 나는 좀 안맞아 이상한 포옹 개구리가 아주 희한다고 세상에 희한하게 치는 사람 많아 오르만 가인데도 개구리를 지렸네 이제 알았어 이건 그냥 열려 맞은 거야 사이드 스피는 거의 없어 원래 권리 잘 나온 거야 아 이런 게 없어야 돼 확실히 이런 게 없어야 돼 알았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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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이 느낌인데 좋았어 얘가 아까 공 계속 왼쪽 같지? 아 우측 같지 응 왜 이렇게 열렸지? 방향은 잘 봐 안 돼요 아우 방향은 잘 봐도 돼 방향은 잘 봐 방향은 나 왜 죽을 줄 알았는데 나도 나 왜 이렇게 잘 먹는데? 예를 오면 아니야 바람 땜에 살았나 봐 바람 땜에 살았나 봐 너 이겨 많이 이겨 비기 용기 씨바 많이 이겨 아무 필요 없어 너 에머슨 가서도 진짜 200 한 하우십 진짜 그 정도 딱 때리고서 어프로치 딱 붙여놓고서 어? 뽑았다 딱 바로 멘탈 갈리고 그렇지 그렇게 돼 어차피 어프로치 잘하고 포토 잘하는 게 짱이야 내가 볼 땐 어프로치도 필요 없어 옷만 시켜놓고 포토감으로 치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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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투 몸만 할 수 있어요? 파포에서? 네 이번에 가서 연습할까? 뭘 무슨 연습? 해야지 미리 가서 좀 맛 좀 봐야되게 기다리 확인 확인하시고 수요일 가세요 나 피 다시 하지마 피 다시 하지마 아까 113이었는데 100.6 같거든? 100 정도 같거든? 아까 너무 안 나왔어 레디 몇도? 피피피 전판 전판에도 아까도 113에서 13m 남았어 승모 꺾고 꺾고 이거 아까 약간 장모였거든? 좀 멀리게 과란하셔야죠 땡겼어 야 땡기는데 왜 왼쪽으로 돌렸어? 아 근데 왜 왼쪽으로 돌렸어? 아 아 이 정도 바람은 무시해야 맞아 넘어가야지 거리는 맞네 근데 딱 짧은거지? 아니지 땡겼는데 좀 러프했잖아 그럼 10m 더 하면 되지 딱 맞어 내가 볼 때 딱 맞죠 유승훈의 말을 레디 기타 맞더라구 아까 이렇게 썼단 얘기 찍거든 어때 응 괜찮아? 응 존나 넓은거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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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넓은거 같은데? 근데 그 대신 그 대신 네가 생각보다 멀잖아? 어 과감하게 쳐야돼 오케이 오케이 과감하게 쳐야돼 풀샷 풀샷 어 어 내 느낌은 그거야 오케이 살짝 걷었다 잘 맞았네 어 호달이 맞았어 과감하지 못했지 어 멈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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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 맞아 정확해 정확해 내 느낌 쓰는거잖아 아니지? 칩 칩 나한테 이런 피칭된다 나는 레디 50돈 난 사이즈가 될 것 같아 띄울 필요는 없잖아 칩이 좋아 좋다 잘 쳤어 필요하면 사먹자 오세요 잘 쳤어 잔딥밥 부족하신 승훈씨가 먹을래 아 잔딥밥 너 잔딥밥 마이너스 1이잖아 우리보다 존밥밥아 미안해 4 4 4 4 4 14 60 3m 한번 13m 13m 뭐였어 13m 이게 제일 많은거야 라이 좌넷 몇방 하면 할거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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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지 컨실드가 지나가면 없어지네 원이 안 보여주네 다시 확실히 커튼 연습도 해야되는데 흠흠흠흠 흠흠흠 흠흠 흠흠 말랫돈 아 꿀떡꿀떡 꿀떡 레디 레디 아 육 네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두껍 보세요. 내일은 라이 많이 안 보고 쳐야 되겠다. 어딜 가나? 네. 무슨 개고수인데? 치자마자 안 치자마자 하러. 그럼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지경을 말하면 안 돼. 약간 딜레마인데? 아 진짜 근데 버디 1,2홀에 하나씩 하고 그 후로 하나도 없는 거 실화냐 우리? 나 근데 저기에 만족하고 있겠다. 시술해 하십시오. 사람이 여기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긁어 있으라. 10개. 확실해. 자 이번엔 드로너 나갈 것입니다. 혹시 볼수만 오르는데 승누나? 뭐가 문제야. 스케이드 나오는데? 아니 볼수만 올라와. 승누나 네가 네 입으로 말했잖아. 내가 봤을 땐 네가 힘을 주니까 너도 이렇게 오는 거 같지? 근데 승누나? 승누나? 그거봐. 그거봐. 이 정도는 거의 2인 아니야? 근데 각도도 별로 없어. 슬라이스 모아 60살. 만족하라고 이씨. 65 나왔으면 됐지. 근데 아이스킨 없어. 아 진짜. 일어나서. 아아. 아. 이게 좋다. 드로 같은 건 아닌데. 그냥 푸쉬. 살짝 푸쉬. 좋아. 잘만해서. 아 진짜 알이 뭐 있지도 않네. 이미니까 때렸어 방금. 손목이 좀 아파. 내가 볼 때는 손목을 꺾으면 더 가만히 때려. 망스레인하십시오. 더 놀라운거잖아? 난 이쪽에서 불러요. 나는 뻑지 않았어 나도 드라이브를 원래 하더라도 나는 꺼끔면은 몰랐어 근데 나도 내가 낮다고 생각하거든? 드라이브가? 드라이브 백스윙이 낮은 것 같은데 넌 너무 낮아 정범이는 너무 높아 둘 다 일정하네 근데 이게 좋지 확실하니까 이거 아까부터 슈퍼 페이드야 난 이제 뭘 쳐야 할지 모르겠어 길게 잡고 살살 쳐봐 너도 어 아닙니다? 어 아니 아이언 잘 맞을 때 안 맞을 때 있어 레디? 잘 맞는다 생각하고 쳐야지 솔직히 근데 안 맞는다 생각하고 치면 진짜 미터 것도 없어서 레디? 결정합니다 근데 아이언은 스피링이 더 많네 확실히 오케이 125 야 이거 뭐야 7천원짜리야? 오 예스 오르막 살짝 있어보이는데? 얼마 없겠지 그래도? 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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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 보면은 너 5천원일수도 있어 종범아 5천원이요 9번 9번 실거리는 7천원이지만 9번 레디? 10번 1번 1번 2번 2번 이상하네 왜 이래? 널 믿어 3번 이상하다 2번 이상해 그냥 확실히 이상했어 저러면 어디 봐야 되나요? 끝에 맞고 어 이상했어 어거지로 그냥 어차피 오른쪽으로 가라 레디 근데 세면 이거 위험한데? 뭔데? 우회전 뭐야? 우회전이 좀 아닌가 일어났나 보다 피가 다 여기 맞아 좌측으로 두클럽 정도 차 짧아주면 거의 맞아 어 나도 맞네 나도 맞네 너무 안쪽이 맞네 어 나도 거기 맞네 어? 아씨 짧네 야 선치 좋았습니다 다음번에 허리 조절을 잘해보세요 불컵 바로 보세요 레디 다음번에 허리 좌측으로 한클럽 정도 봤습니다 한클럽 나왔다 나네? 어 들려놨다 나네? 난 어포치야 아 어포치야? 난 왜 저기 뭐야 어포치 드디어 나와서 좌측 한클럽 나는 또 없구나 12.8 그러면은 1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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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맞아 심턴 받을까 내리막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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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샷 자아 약해요 많이 약해요 오 오 그래도 메리막 딱 뺏으면 가빠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스피링이 먼저 했다. 이까지 측정하는 것도 신기하네. 이 부분 파 뭐 난리 나는데? 야 내일 이거 난리 나오는 거 아니야? 내일 난리 나오는 거 아니야? 내일 왠지 셋 중에 한 명은 깨백 할 수 있지 않을까? 깨백 승리하십시오. 한 명은 진짜 하시지 않았어. 누구든? 시간이 너무 길어서 전반 잘 쳐도 후반이 문제야. 진짜 왔어. 마지막 멀리 가. 이게 좀 적갈네요. 없어졌다 나타나는 게 없다고. 이제 꼬집이 올라와. 꼬집이 지금 후반이 더 잘 나와. 강한 거 싫어. 남자네 남자. 강한 거 싫어. 그래야지 뭔가. 아 무조건 난 딱 알았어. 우측 스피드 거 난 무조건 알고 있었어. 각도가 그냥 조금 떨어져. 너가 아우딘 치면 너 무조건 이렇게 가. 되나? 높아져. 각도가. 계속 아우딘 치면 안 돼? 계속 아우딘 치면 안 돼? 아 조금만. 계속 치는 거 아니야? 아닌데? 1월, 1월인가 빼고 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다 이렇게 치는 거 같은 거. 페이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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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 이거 거의 한 300이야. 근데 여기서 원래 이렇게 부러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몇 툴 남았어? 한 번 남았잖아. 아이씨. 반원에 3. 응. 한 번 남았어. 잠시만. 잠시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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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북파이브에서는 일단 도전합니다. 도전을 일단. 한승 하십시오. 좀 넓어 보이거든 솔직히. 한파이브. 살짝 왼쪽 보고 치면 되니까 또. 깨끗한 넓어. 아이씨. 나 하나 있지. 응. 알겠어. 나 빼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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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ắnggod. 아이씨. 컨시더버드였는데. 거리가 지금 이쪽이었어. 샌드푸브 80. 아이씨. 9시. 아이씨. 불어소. 피치게 100이에요. 어이씨. 아이씨. 거만해주셨는데. 수원세이 꺼. 아이씨. 아이씨. 거만해주셨는데. 옛날 사자야 하는데. 됐어 어디 있어야 해? 이불 넣었으면 이불이구나 어디만 반했어? 응 됐다 다음은 사슬인데 풀컵 중앙에서 좌지 반컵으로 고행입니다 끝날 때 되니까 컨디션 좋아지네 레디? 그냥 휴지도 있냐? 있지? 고개? 고소해 고소해 뭐하라고? 고고싶어라 비쥬 거기 없어. 10,000원. 이거 이제 합체됐어. 뭔가 약간 기뻐, 기뻐, 기뻐. 몇 미? 어우, 160? 150, 150. 여기 처음부터 이상하다는데. 표시는 또 163이고. 그래, 한 번씩. 여기 맨날 그래. 7번, 7번. 7번입니까? 7번? 7번, 7번. 7번, 7번. 멀리 두고, 걸어가게. 드디어 한 번 나왔네. 생크 나? 생크는 아닌 것 같은데? 없어. 생크는 아니잖아. 방금 생크 느낌은 아닌데? 토 맞은 것 같은데? 반반인 것 같은데? 토는 여기인데 어떻게 반반이 돼? 여기에 자국이 하나 보이고, 여기에 따로 보여. 생크지. 여기는 자국이 있는데. 그러니까 맞고 맞은 거야. 맞고 맞은 거야. 순간적으로 따닥. 내가 졌다. 나 죽는다. 2대1이야? 나랑? 난 피 두 번 넷봉 갔잖아. 난 3번 났어. 4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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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인성. 뭐야? 뭐야? 아까 저기 안에 하나 꺼내다가. 꺼내다가? 따온 것 같은데? 어. 유승훈 인성 봐. 너 홍인규 거기 나가면은 괜찮겠다. 아, 이번에 그런 칩이든 해야 되네. 고기는 근데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굳이 젊나 하던데. 이제 보는 거 그래, 생크지. 근데 고기 좀 불편해. 네. 좋다. 나이스. 딱이다. 딱이다. 아, 짧다. 진짜 울리게 다 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아, 네. 약간 찐떡 맞았어. 살짝 찐떡 맞았어. 잘 맞았어. 나 오늘 친 7번들에 제일 잘 맞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QHC는 좋습니다. 나는 나중에 이 책 좀 싸게 팔아야 될 것 같아. 너무 찍혔어. 근데 좀 많이 사하긴 했더라. 어, 너무 찍혔어, 난. 내 거 심해. 내 거는 원래 찍혔었잖아. 보이냐? 아, 이거 말 오네. 나도 존나 많은데? 난 몰래, 몰래 그런 상태였잖아. 아, 뻥인데 이거? 필드만 뻥이야. 몰라. 해적 때문에 이거는. 몰라, 나 알을 수가 없어. 이 7번은 이게 해적더라고. 3개 안 없어져, 이게. 세척 좀. 안 남아있었네. 아니, 바로 살 때 부터 있어. S랑 7번. 레디? 잘 치나 보다, 공부사람. 응? 잘 치나 보다. S를 존나 잘 치셨던 것 같은 게 S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어. 약간 개고수들이 한 군데 딱 잘 맞추는 그런 사람처럼. 일부러 안 주고 좋은 것 같아. 스윙하세요. 몇이오? 31이오. 내가 볼 때 너는 31을 받은 거야. 레디? 아니. 33. 33까지 받았어. 오늘 우리 빡빡하게 다 치웠어. 천천히 쳤어. 되게 다 쳤어. 왜 이렇게 쳤어? 그래도 시간 많이 남지 않아? 나이소 나이소. 2시간 쳤네. 1, 2, 3. 너무 빨리 쳤는데? 빨리 치는 거야? 3시간 쳐야지. 됐어? 그렇지. 한 명당 1시간인데.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끝났어. 과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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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이 해보자. 연습이 나르시. 레디? 과세를 같이 받으고. 아, 나. 10일이면 한 14는 쳐야 돼. 4일이면. 인정, 인정. 14. 5. 5. 5. 5. 5. 앞에 한 것은 없잖아. 이게. 이거 일찍 왜 Houzzz? 가져갔다고? 가져갔는데? 치근거 아니야? 진행 질거야. 아줌마 가져달라고 좋아해? 뭔지 왔어. 아줌마 가져왔어. 어제마 담배비도. 10일 vs. 시리얼. 아이랑 거리가 잘 맞는데. 며칠간데 rhythms borrowingmiyor 2 Replכens. 벤 cher한ست. 팝파이브야? 팝파이브야? 아 삼사구나 레디 저거 돌리는거야? 불컵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나 치기 전에 말하라고 기껏해 아케 빨리 아케 아케? 엄청 친다 그래 미리 말하면 되잖아 되네 수은아 되는데? 말을 해줘야지 종류 좀 해줄래? 아니 내리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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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m 10m 12m 15m 21m 15m 16m 20m 내가 그거 해줄게. 와 뻔디를 해 유숙은! 대전... 대전 빵 한창은 화면 트렌드 스크린에 영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준이형도 이 나오라고 할까? 아니 아니. 맞네. 상태네. 나 하나 있지 않나? 나? 넌 있을게. 나 하나 있지 않나? 나? 넌 있을게. 나 있을걸? 아니. 얘는 있었던 것 같아. 세게 칠 필요 없구나. 너. 하십시오. 연습생들이 하신 것만 한층에 치시면 좋습니다. 구아 알지? 몰래가 있네. 퍼팅에서 하면 되겄네. 어 부르치네? 구아 가만히 갔다 할게. 너무 켜고. 구아. 구아. 넌 가만히 갔어. 확실히. 쟤는 왜 혼자 쳐도 된다니까 저거? 혼자만 말해줄나저래? 아 좋다. 일자다 일자. 안걸려. 시발. 이거도 말 좋았다고. 이 정도면 일자라고 봐야지. 야 유승이. 야 유승이 잘 친다. 왜 많이 한국핑을 한거야? 응? 이런 식으로 마죽을 한건 isol다. 야구르가 두 별풀 러ák아내고 마늘에 왔어요. 슬퍼. 아. 휴가 많이 생긴다 휴가 많이 생긴다 우리 집 2시간에 뽑아주는게 어디야? 나무! 정말 멀리 섰는데? 아... 스윙하세요 나 그리 받는 거야 인체의 신비 나 몰랐는데 안쪽받더라고 너 몇몇몇몇몇이냐? 나 아니야? 나 앞으로 좀 갔나 보다 180만원 남았었는데 100m가 갔네 우울하다 레디 망상에 청하자 컵업 필요없잖아 타에서는 왔다갔다 하면서 기술이 나을걸? 차 안에서 낼 것일까? 두 개답지? 100m 그럼 좋아 나 영수증이 피 그냥 피 딱 치우면 내가 거의 만드는 거야 피가 딱 100% 가면 돼 바람 맞고 돌려갖고 레디 다 새거야 좋아 다 새거야 야 캐슈 아... 누가 나왔네? 쳐 봐 아닌데? 안 커? 그잖아 없어 휴지덩 어디있냐? 없어 우리 올 때마다 휴지덩 없더라고 편하게 수행하세요 야 이렇게 낮추고 맞으면 내가 땡긴다는 거야 알면 죽으면 땡기지마 아씨 뭐... 근데 야 이런만 더 잘 봐 그거를 똑바로 맞으면 괜찮지 아 그래? 휴이 좀 전당이 안되거나 이런거지 레디? 아씨... 이거 뭐... 엔슨 7번... 아 내가 봤을 때 그냥... 거리 보다... 뭔가... 거리... 그냥... 못 맞추는 거 같아 내가 욕심이... 욕심이 많아져 빡빡빡 빡빡 왜? 뭐? 아 여기 또 뭐 아줌마가 넣네 아 내가 깨진 거 넣었어 아줌마가 아줌마가 넣었어 누군가 치겠지 뭐 컴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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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연습할 때 저러는데 안 맞으면 레디? 혼나 열 받아가지고 근데 약간 김조장인데 릴렉스 하고 16도 됐다 릴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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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고춧가루 아주 어려워 얼마 안 지나갔어? 1시 3분 쿨컵 중앙에서 스포컵 보세요 매일 4.5 1시 40분에 만나야 돼 1시 40분? 2시간 걸리지 2시간 명락 잡고 가는게 낫지 그치 아 유승아 점수 당황하는 거 봐 저 저 한 번 돌려주세요 저거 미션 업 라운드 분석 한 번 돌려주세요 라운드 분석 한 번 돌려주세요 라운드 분석? 응 어? 전국반이 남기지 한 명씩 뚝뚝뚝 내 차량 벗기지 라운드 분석 라운드 분석 상세보죠 상세보죠 사람 돌려줘 유승은 드라이버 잘 나왔을 듯 9.9야 나 그럼 잘 나왔네 각도 많이 줄었어 이거 안 좋아 너도 각도는 괜찮아 지금 너가 약간 컨텐츠 좀 오케이 끝